팝스인서울 시청자 여러분 신곡 알갓춘 들어온 더 이스라엘티입니다! 안녕하세요! 저희 신곡 알갓춘은 반복되는 베이스립과 레게풍과 R&B풍으로 정말 깜찍하고 달달한 곡으로 돌아왔는데요 우리 보컬들이 소개하면서 포인트 안무가 노래를 안 보여줄 수 없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! 후렴 한번 보여주세요! 좋게! 1,2,3,4 노래 1초도 있고 1,2,3,4 간다! 주세요! 4강! 롤리폴리 네 다시 돌려주세요 아 너무 쉽다 너무 쉽네 니가 못 맞추면 진짜 너무 쉽네 그냥 최근 최신곡이잖아 4강! 홀리데이 홀리데이 기선제압으로 1승 챙겨가겠습니다 사랑을 믿어주죠 사랑! 사랑! 아티스트! 영어 철자 맞춰요 영어 철자 A R T I S T 고! 맞췄습니다! 아하 아하 빵도 있네 그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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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게요 근데 이게 조금 뭐야 뭐야 당신은 행운하 맛있게 드세요 당신이 여기서 다 같이 나눠먹는 게 진짜 근데 이게 개수만 여기 계세요? 야 다 같이 나눠먹는 게 정말 안 돼 내꺼야 아 내꺼야 아 내꺼야! 저거! 자! 이번에는 정말 더이스트라이트의 탑 실수에 이우진이 해보겠습니다 막내 온 탑 딱 직감이 이번 건 내가 이길 게임이구만 누가 나오든지 난 이길 수 있어 더이스트라이트의 실수에 이우진이 뽑는 공은 과연 뭔가 산맞도 많이 뭐뭐라는 것도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림봉이다 망했어요 림봉 네 좋아 승현이 형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승현이 형 어떠세요? 지금 높이는 일단 130이고요 아 이승현 선수 출발 정말 메가련네 오 통과 쉽게 통과 쉽게 이진이도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죠 그럼 무게 들어가면 돼 그렇죠 근데 진짜 내려도 돼 그러면 25 25 유완 선수 또 아니 도전 해비autstown 도전 전대 절자 학생분들은 절자한 데 머리 걸릴 걸? 니가 걸릴 거야? 형이 말하러 해봐 오케이 시작 우와 걸린다 박숙 Seo 걸린다 Yosh 오 후우우우 소리가 arriälle 하나둘셋 으아앙 어쨌든 넘었잖아요 아직 넘었어 110 다음에 이기면 되어도 100값이 돼 100값 회복 못하면 못하겠다 웬이브 할 수 있어! 할 수 있어! 할 수 있어! 할 수 있어! 넘기 넘어갔는데 역시 넘어지거나 한 발 뒤로 안 되는 건가? 실패! 뭐야? 맞기? 릴레이 뿅망치기 맞기 여러 대 맞으면 우진이가 슬퍼할 수도 있어 우진이가 만약에 우리가 때렸어 다섯 명을 한 명이 누가 때리지 맞혔다 그러면 한 대가 끝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? 맞춰야 돼요 누가 때렸는지 그래서 4강에게 때리면 되겠네 누가 때렸을까요? 맞춰주세요 은성현 축하합니다! 감사합니다! 누가 때렸어요? 내가 때렸어 다시 누가 봐 다시 이게 나는 안 돼 때려! 하나 둘 셋 당황염!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네! 릴레이로! 우선이가 때린 거였어요 자 그럼 릴레이로 다시 때려 다시 때려 다 맞아 그냥 뭐 당황염 못 맞추네 당황염 못 맞추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받았다 받았다 에이 봐주면 안 되잖아 황콩콩 이 씨랑? 아홉 씨랑? 사실 게임은 아 정말 그냥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작할게요 그냥 준비 시작 중간 여자들이 보고 있다 남자는 귀 터비 잘 치고 키워도 잘하고 다리히도 있어 이 남자 이거 진짜요 제대로 해요 나는 빡 줘 그냥 열어 빨리 열어 빡 진짜? 인디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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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주는 거 허리를 일자로 펴지 못하게 허리를 일자로 펴지 못하게 허리를 일자로 펴지 못하게 너무 쓰기 때문에 뭐지 자 해 멈추지도 너무 쓰기 때문에 너무 쓰기 짖어도 재밌어 하나 둘 셋 1 아 야 야 야 야 야 진짜 아 아 아 아 컵 쇼서울에 또 아이가 춤을 저희가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네 또 다시 앞으로도 저희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은성군이 대표오따고 활동 이렇게 할거다 인사 해주세요 못하면 인디언밥입니다 인사 못하면 인디언밥이에요 저희 더이스테이트 I got you 타이틀 곡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정말 저희 더이스테이트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이스테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